전주 영화제작소가 영상산업발전과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단편영화 촬영장비 지원사업을 벌입니다. 이는 전북지역 영화의 제작환경을 활성화하고 영화인들에게 전주영화제작소에서 보유 중인 촬영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영화 영상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공모를 통해 모두 3편을 선정하며 오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영화 기획단계거나 촬영을 준비 중인 영화 영상관련 감독과 제작사의 추가 촬영을 위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